똑똑똑 트리컬트릿 구독해 아기상어 올리 할로할로할로윈 사탕받기 대작전 트리컬트릿 해피할로윈 와우 똑똑 트리컬트릿 달콤간식 주세요 사탕, 젤리, 초콜릿 해피해피할로윈 똑똑 트리컬트릿 달콤사탕 주세요 내가 누군지 맞추면 사탕 주지 어? 누굴까? 이 집에 누가 있나 알쏭달쏭 누가 있나 이 집에 누가 있나 함께 맞춰봐요 어? 수풀이 움직였어 뭐가 있을까 친구들 같이 확인해보자 어? 이게 뭐지? 빗자루 같은데? 빗자루? 집주인 청소를 좋아하나? 흐흐흐 흐흐 누구 집이지? 어? 저기 초인종이다 이 웃음소리 많이 들어봤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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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에 창문이 있어 창문 안을 들여다보자 뾰족한 모자 긴 손톱 뾰족한 컵 긴 빗자루 내가 누군지 맞출 수 있니 친구들 누군지 알겠어? 나나나나 알 것 같아 그건 바로 마녀 칭! 똥! 땡! 아! 야! 달콤해! 윌리엄 이제 다음 집으로 가볼까? 좋아 똑똑 트리콜트릿 달콤 간식 주세요 사탕, 젤리, 초콜릿 해피 해피 할로윈 똑똑 트리콜트릿 달콤 사탕 주세요 내가 누군지 맞추면 사탕 주지 어? 어? 누굴까? 이 집에 누가 있나 알쏭달쏭 누가 있나 이 집에 누가 있나 함께 맞춰봐요 어? 어? 이 거미줄은 뭐지? 뾰다귀 집 주인이 강아지를 키웠나? 어? 어? 엄청 무서운 소리가 나면 어떡하지? 어? 어? 뾰다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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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는 뭐지? 이빨 소린가? 냥냥냥냥냥냥 어? 저 위에 집으로 들어가는 굴뚝이 있어 친구들 같이 가볼까? 어? 저것 봐 삐걱삐걱 하얀 뼈 마르고 마른 하얀 뼈 내가 누군지 맞출 수 있니 친구들 누군지 알겠어? 나나나나 알 것 같아 그건 바로 해골 진동댕 아우 뭐잉? 꿀맛이야 윌리엄 우리 사탕 받으러 다시 가볼까? 난 사탕은 언제나 좋아 가자 똑똑 트리꼴 트리 달콤 간식 주세요 사탕, 젤리, 초콜릿 해피 해피 할로윈 똑똑 트리꼴 트리 달콤 사탕 주세요 내가 누군지 맞추면 사탕 주지 크아 어? 누굴까? 이 집에 누가 있나 알쏭달쏭 누가 있나 이 집에 누가 있나 함께 맞춰봐요 으악 눈부셔 저 반짝거리는 건 뭐지? 어? 엄청 크고 무시무시한데 어? 누구의 이빨이지? 그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까? 으악 깜짝이야 귀가 먹먹히 꽃을 좋아하는 주인인가? 저 화분에 가까이 가보자고 어? 여기에 뭐가 있나 열쇠야 어? 어? 열쇠가 엄청 많은데? 이 열쇠 중에 어떻게 찾지? 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 이거야 음 이건 집 열쇠가 아닌가봐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이것도 어? 여기에 작은 문이 있는데 뭐? 어? 그럼 이 작은 열쇠인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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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카로운 이빨 강력한 턱 튼튼한 다리 짧은 팔 내가 누군지 맞출 수 있니 친구들 누군지 알겠어? 나나나나 알 것 같아 그건 바로 티라노 서비스 똥댕 아우 우와 감동이야 멋진 할로윈 파티 시작해볼까 즐거운 할로윈 모두 모두 행복해 할로윈 파티 너무너무 재밌어 쉿 누가 오나봐 이번엔 누굴까 짜잔 아기 상어 널래 키러 왔지 해피 해피 할로윈 맛있는 사탕 가득 해피 할로윈 아기 상어 올리 영상 재미있었어? 구독 버튼을 눌러줘 구독해 유튜브에서 아기 상어 올리를 검색해주세요